삼화페인트 10,760원에 10% 투자입니다. 오를 생각을 안 하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?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삼화페인트 오늘 첫 번째 종목인데요. 성기배 대표님, 삼화페인트 고민이신 것 같아요. 이 종목 어떻게 해결해보면 좋을까요? 네,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상태의 모습이죠. 이 삼화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페인트 회사가 크게 오를 일이 뭐 있겠어요? 이렇게 생각이 들죠. 그래서 삼화페인트는 재건 쪽이나 건축 이런 쪽에 활성화가 돼야지 테마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.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지금은 손실이 좀 있는 상태지만 팔지는 못한다. 그리고 없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종목들을 거래량이 터질 때까지는 기다려서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.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차트를 보시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. 매수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. 이런 상태를 우리는 흔히 추경 매수하셨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지금 차트에 보이는 빨간 선을 끄어놓는 게 이게 매수 단가고요. 이 시점에 사서도 최고가에 산 거고 이 시점에 사서도 최고가에 산 건데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이 시점부터 이렇게 항상 윗꼬리를 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.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올라오는 걸 기다려서 누군가는 과거에 물렸던 물량을 여기서 때려버린다는 거죠. 아우 살았다 이런 심정이죠. 그래서 그 추경 매수한 시점에 1만 7천 원대에 1만 760원에 매수가 됐는데 지금은 손절매가 큰 의미는 없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비중이 참 조절을 잘하셔서 10%인데 이런 종목들은 조만간 거래량이 터지는 날이 또 올 겁니다. 이 기간은 근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요. 뭐 한두 달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이런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 이 종목은 또 그 시점까지 한 많은 때 이런 때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없는 분 같으면 이런 종목들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매수할 시점을 누르시면 되고요. 그렇다고 이런 종목에 추가 매수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10%의 비중이라도 추가하겠는 20%고 이 종목보다는 지금 시장의 빠른 주도주들 그걸 공략하고 시간이 남을 때마다 이렇게 이 종목을 언제 한 번 더 사야 되겠나 볼 뿐이고요. 그래서 추가 매수는 조금 참아주시고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도 재건 테마가 한 번 불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사마페인트 고민이셔서 보내주셨는데요. 일단 이 종목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. 그리고 추가로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.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